니가 70% 먹었어 니가 90% 먹었어 내가 90% 먹었어 진짜 기껏 안녕 안녕 여러분 다시 랄리와 존 đây 여기가 준비한 리스트 랄리스트 몽뚱이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어 진짜 좋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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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너 처음 봐? 맞아 나 같은 거 너희도 팩토리야? 맞아 여기네 5시 5분인데 고마워요 너 2시간 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해 너 왜 이렇게 좀 드시고 오빠 배고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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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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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사랑해 한국 한국 진짜 진짜 왕버 진짜 왕버 진짜 진짜 안녕 자르 우리가 자유를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그거가 나 안 먹어 봤어 자르? 자 자르가 뭐야? 수는 네임이야 잘하자 안녕 걔들 귀엽다 진짜 걔들 귀엽다 귀엽다 맞아 대단히 내가 얘기하자 너무 귀엽다 아 내가 얘기하자 근데 내가 못 봤어 내가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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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베트남인데 여자친구가 길을 몰라 여기 지도를 모르니까 나랑 똑같아 나랑 여기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오 외모 외모 우와 나 라이벌 you 야 엄청 유명하셨다니까 넵 여행 주의 없어 어 바깥이 아름다워 사람 진짜 맛있어 사람, 그 다음에 로또바이 진짜? 하지만 진짜 맛있어 왜 이래? 빙빙은 너, I can eat 하지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야 왜 이래? 미안 맞네 미안 제가 좀 정리를 해봐 만약에 말하면, 왜 이래? 야, 그거가 뭐, 너 인털 엑싱 아니야? 맞아, 미안해 너는 엑싱이 있어? 아니 정말 맛있지? 너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알아서 시간을 열고 엄청난 양치 조금씩 해 줄은 잊어 저희가 너무 맛있게 하기 한번 먹어봅시다 너무 맛있어 둘, 둘, 셋 다 그치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귀찮아요 왕들도 안돼요 비록 전과 함께 먹어요 내것은 소감로 먹어요 루는 점가 없는데 그냥 루는 것 같아 방금 녹차를 먹었는데 그 재료가 지렁이 비슷한건데 맛은 없어요 진짜 리아 감사합니다 이제 딸국수 먹을래? 자기야 너희가 없었어 너무 좋아 멈추지 마 너희보다 더 좋아 특수한 나희들 10번이야 뭐라고? 30% 왔어 아 그거 물어보는거 있나? 아직도 없는데 몇몇더 기다려 이따가 요리상 시작 40분을 뭐라? 근데 요리상 진짜 많네 장사고 시작도 하는데 사람도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딱 맞는데 사람이 많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이제 메뉴가 3가지 파는데 파이난 파이키 미디엄 웰덤 이런식으로 신 젠다리 타이 나는 루기가 백종원 맛집이네 진짜 그지만 하나도 안 보태고 맛있다 국물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새우 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찌보면 순수한 고깃국물 맛이 나거든요 정말 맛있지마 어쩐지 사람 너무 많아 한국가람이 아니라 옆에 다른 외국인도 많아 여기 옆에 보면 나 align점에 더 많아 여기 옆에 보면 나름 외국인도 많아 이거 오빠거 아니야? 이게 뭐야? 잘했네 이거 타이남 왜 타이남이야? 제가 타이그만 안해요 타이남 고생 많이 했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가 이렇게 뭔가? 맞다 그거랑 비슷해 내 좋아하는 음식은 더 여기가 코리안에 오셔도 정말 맛있어 여기가 테레마트 파트에서 캄브리아 진짜 너무 많아 고기 너무 많아 누가 타이남 타이남 가고 여기 지하주행 와가지고 이미 다 먹어버렸지 뭐야 맛은 있네 여기가 여기 여기 타이남이라는 메뉴를 시키면 타이남이라는 편육을 주는데 양이 엄청 많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이남을 시키면 되고 그냥 더 심플하게 먹고싶다 신을 시키면 만둑이 나오고 타이를 시키면 반숙이 나온다고요 반숙 마카이를 시키면 빵을 주는데 국물에 찍어 먹으면 이게 그렇게 맛있지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맛있어 오래 담가줄수록 더 맛있어 내가 웨이팅 싫다 그럼 뭐 못먹는거 니 오빠랑 같이 있어 왜 핸드폰 쓰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여자란 말이지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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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의 야주행 저의 야주행 그는 그는 굿 레토랑이랍니다 하하하하 하하 가정으로부터 전래된 그니까 비법이 있는 집이란 드레 제 여자친구는 베트남 자낭 출신이에요 사실 홈타운은 더 시골이에요 더 시골 하하하하 근데 하노이가 교통도 엄청 복잡하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아서 힘들어가네요 아무튼 여기는 하노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와 두ked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언젠가 볼숴까 먹방돼 아 맛있네. 진짜 맛있다. 너 저거 먹으려고 그립 본거야? 그럼 저거 먹으려고 그립 본거야. 맞아. 너도 포커싱 더 먹으려고 그립 본거야. 나 이거 먹으려고 그립 본거야. 나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조금 먹었어. 네가 70% 먹었어. 나 90% 먹었어. 너 그 비디오 찍었냐? 솔직히 좀 싫었어. 진짜. 진짜. 나는 베냐민 음식을 잘 먹었어. 캐나다 음식, 해산물, 해산물,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하지만 리 다 잘 먹어. 내가 나중에 한국에서 리가 먹은 물고기 영상 보여줄게.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 롱라이크 크레이지드 프러스 아니야? 미친. 내가 끌까? 학교에 바라보 яр게 술 나간다. 부터. 뭐하고 말해줄까? 회장님.